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환 기자의 통일 압수다 오늘 3시즌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이요 2020년에 저희 통일 압수다 마지막 편인데 마지막 하니까 그럼 한 해 좀 정리를 해 봐야겠네 내년에 또 뭐가 있을까 전망도 해 봐야겠네 이런 또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2020년 평가와 2021년 전망 이런 주제를 잡았구요 자 어떤 분을 또 모셔올까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요 북한을 정말 자세히 잘 아시는 분 요런 또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어렵게 모셔왔습니다 우리 북한학 연구에 정말 중요한 학자 경력도 갖고 계시고 지금은 국책연구원이죠 통일연구원 원장으로 계시는 우리 고이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연말이라 또 바쁘실텐데 여기까지 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정말 뵙겠습니다 자 원장님 일단 좀 몸풀기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요거 좀 원장님한테 부탁드리면서 아 요런 것도 나도 좀 부탁드릴 수 있네 해서 약간 기분이 재밌었는데 연말 연초면 이제 뭐 사자성어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올 한 해 한반도 정세 좀 사자성어로 좀 정리 표현한다면 어떤 말이 좀 좋을까요 사자성어로 한 해를 추가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무슨 용어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 고민하고 또 찾아보고 하다가 사실 저의 사전에 없는 내용을 찾아왔습니다 공수일관 아주 어려운 환자인데요 작은 덕에 신중하지 않으면 장차 큰 덕에 해를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무너지는 탑을 보면 전체가 허술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어느 사소한 곳에서 잘못이 있어서 무너진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사소한 일에 또 끝까지 신경을 써야 완성할 수 있다는 뜻인데 올 한 해 일 중에 나중에 한번 또 얘기가 있겠지만 저로서는 남북관계 이런 측면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6월에 있었던 그게 가장 충격적인 일이었고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렸었던 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아마 그것을 생각했던 거군요 그것과 관련 지어서 이것을 택했는데요 그러니까 공단탑이 사실상 무너진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맞습니다 핵실험보다도 더 개인적으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당시에 우리가 조금 더 했으면 저렇게 폭파까지 갔겠냐 이런 분석도 있었거든요 그런 우리가 그런 사소한 문제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고 큰 문제일 수도 있는데 우리로서는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 표현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을 내세워서 개인이 하는 일들은 일일이 다 이렇게 관여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일이지만 저쪽에서 보면은 그건 뭐 수령체제의 어떤 권위와 관련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탑을 완성할 때 애써 공동탑을 마무리한 삽을 덧세우면 완성이 될 텐데 그 신경을 제대로 못 써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거를 조금 설명드리면 바로 첫 질문과도 연결이 되는데 사실 그 개성에 있던 우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이게 발단이 된 게 이제 6월 초였던가요 일부 탈북민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하면서 이제 막 불거졌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이제 국회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이런 법안을 통과시켰고 또 그 뒤에 이제 우리 국무회의에서도 통과가 됐는데 요거를 먼저 현안이니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대북전단 살포 금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중시하는 이런 체제인데 이게 국민 기본권을 막는 거다라는 목소리가 있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이런 문제도 있다 해가지고 만든 거긴 한데 의외로 지금 미국에서도 좀 반대 목소리도 있고 약간 좀 그래서 일부에서는 사실 전통적으로 미국의 민주당 정부가 인권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게 바이든 신임 새 행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불편하지 않겠냐 뭐 이런 조금 우려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미국의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기보다 미국의 하원 의원이라든가 이런 일부 인사들의 발언 또는 인권 관련 담당관들이 하는 원론적 수준에서 얘기를 하고 봐야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각국의 또 국내법이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남북 사이에 상호 비방 중상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합의 이행 차원에서 대한민국이 취하는 내부 법적 조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정에 해당되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다른 표현의 자유라든가 이런 데서 근본적인 제안을 가하는 게 아니라 남북 사이에 한반도 평화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서로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는 과정인데 그 부분에서 좀 아까도 아쉬운 점을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내부에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법들이 있죠 전담 보내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경찰들의 직무집행법, 위험물 관리와 관련된 직업 규정이라든가 또 해양오염방지법이라든가 그런 다양한 현재 유지하는 법으로도 가능한데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관련 법규를 적용해서 잘 관리하지 못한 그런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정비한 것도 흔히 대북전단검지법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안에 한 조항에서 대북전단과 관련하는 수정안이 들어간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별도의 법을 별도로 만들어서 오해를 하는데 이것을 표현의 자료를 맞고 심지어는 김효정 하명법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은 2005년도인가 그때 만들어서 5년 단위로 이걸 개정하고 1년 단위로 또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5년 단위로 전체 계획도 수립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법률을 개정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전에는 사실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만든 주체가 제대로 국회가 이행을 강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전에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된 과정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참여해 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그 법률에 근거해서 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어요 그 법에 의하면 충분히 정책결정과정의 협의과정이라든가 검토 과정이라는 게 필요한데 정치적인 결단에서 그냥 닫아버린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규정한 법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현재 현실에 맞게 남북관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은 우리 국내법적 절차이고 또 남북관계라는 상호주의 차원에서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일단 원장님은 미국이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고 이 문제를 아주 적극적으로 제기하지는 않을 거다 일단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미국은 근본적인 인권 큰 틀에서 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거지 물론 개별적인 사안은 큰 틀에 들어가겠지만 우리 정부의 이런 최한 조치에 대해서 코 꼬집어서 문제를 삼거나 그런 사람은 높지 않고 물론 하원이라든가 상원이라든가 의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출되고 논의되고 북한 관련 인권법도 제정이 되고 또 제재 관련 법률도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우리에게도 주는 피해가 있고 대북전단이 날아갈 때 북측에서 또 고사초고로서 우리 쪽에 피해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북으로 날아가지 않고 우리 측에 떨어지면서 생길 수 있는 또 부작용도 있고 그리고 이 전단은 사실은 심리전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시적인 그런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어떤 나라들도 요즘은 그런 원시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다른 예를 들어서 알 권리 차원에서 하는 다양한 방법은 이런 방송이라든가 기타 여러 드라마라든가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원시적인 꼭 그 방법만이 일부 사람들에게 알 권리를 충격할지 몰라도 또 내용이 지나치게 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이런 측면도 또 있긴 하더라고요 그 사실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등 문제라서 어떻게 보면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러면 원장님 아까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는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걸 꼽아주셨는데 여기서 또 하나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그리고 이제 9월이었죠 9월에는 우리 서해상에서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또 피격돼서 숨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 큰 사안을 이미 당시당시에 보고를 받았고 그 다음에 당시당시에 폭파시켜라 또 이제 그 공무원 처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지시를 했을 가능성 요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최종 승인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절차적으로 보면 6월 7일 무렵인가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역할 분담을 맡겨놓은 김혜정 제1부부장하고 김영철 부위원장이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맞습니다 전환시키겠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총참모부에 또 행동권을 넘긴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예고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승인 없이 할 수는 없는 일인데 워낙 큰 사안이라 그러나 이제 역할 분담 차원에서 대남 대미 사업을 김혜정 제1부부장한테 맡겨두고 거기서 검토한 결과를 수용하는 형태를 취했을 거예요 지시하는 형태가 아니라 하부에서 논의된 결과를 종합해서 그런 건의가 올라왔으니 그럼 실행하라고 하는 사인을 했을 거예요 그것 없이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서해상의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은 이미 이제 개성지역으로 우리 쪽으로 내려왔던 탈북이 다시 재벌북한 사건으로 북한 내부가 발칵 뒤집어지고 또 개성 전체가 한동안 격리되고 코로나 때문에 또 그런 적이 있고 그래서 아마 국경경비라든가 이런 데 대한 지침이 내려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지침을 적용하는 단위 어느 정도 단위까지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현장 단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장보다 더 위단일 수도 있겠죠 군부는 지휘체계가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현장 단위에서 군부의 어떤 지휘체계까지 보고가 됐고 거기에서 내부 지침에 따라 이렇게 정리가 됐을 가능성이 있죠 일종의 사후보고가 됐을 수는 있는데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해서 처리해라 이런 건 아닐 것 같다 왜냐하면 그 뒤에 그 사건에 대해서 유감 굉장히 빨리 왔죠 그러니까 사과 뜻을 표하잖아요 뭐 사과할 일을 그래 더구나 수령 체제에서 뭐 오류성이 진행되는 오류가 없다고 하는 데서 내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 한 걸로 볼 때 그것은 생각보다 파장이 크고 그래서 빨리 수습하고 나온 걸로 보면 그건 이제 그 해당 단위의 결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올해 또 우리가 북한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조금 눈에 띄었던 게 김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인자라는 얘기도 우리가 흔히 쉽게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공동연락사무소 설명을 해 주시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김여정과 김영철이 뭔가 이제 그 보고를 하고 뭐 그거를 이제 건의를 하고 그거를 김 위원장이 받아들이는 형식이 됐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8월이었던가요 국회 보고를 하면서 김여정 등 일부에게 측근들에게 위임통치를 좀 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이게 근데 또 와전이 돼가지고 뭐 김여정이 후계자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조금 와전이 되긴 했는데 확실히 올해 김여정의 위상은 뭐 굉장히 강해졌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위임통치라는 표현은 좀 과한 표현인 것 같고요 역할분담 또는 책임분산 이렇게 봐야겠죠 수령체제에서 수령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데 따르는 과부화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선대 지도자들도 보면 사실은 수명이라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오래 못 살았거든요 다 심장마비로 일찍 사망했고 지금 뭐 현직 지도자도 여러 가지로 보면 건강에 뭐 그렇게 심장마비로 또 가정력이니까 거기다가 계속 앞으로 뭐 얼마 또 거기에 종신대니까요 아직도 계속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단위별로 경제라든가 대남대회 뭐 총괄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어느 정도는 역할분담을 했겠죠 그래서 대남대미 쪽은 같은 백두혈통이면 그냥 혈통적으로 보면 그 혈통을 뛰어넘을 가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공식 직항과 관계없이 인자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북한 체제 속성상 이의를 달 수는 없는데 다만 저는 이제 그 과정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무리수를 좀 저질렀다 그러니까 그 연락사무소 폭발 같죠 김영철 부위원장의 어떤 자문이 있었겠지만 그것은 누구도 유리하지 않는 거죠 북에도 사실 자기 땅에 있는 남측시설인데 어쨌든 뭐 그것을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우리에게도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한번 남북관계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면 다시 복구하기 쉽잖아요 그건 2008년도 8월달에 7월 11일인가요 11일날 금강산 관광객 피격 이후에 현재까지 금강산 관광사업이 재개 안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개성공업지구도 박근혜 정부 때 하던 이후에 현재까지 복구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북도 그 당시는 워낙에 뭐 그 전담 문제를 내부 수령체제 권위를 훼손하는 걸로 보고 리더십에 상당히 이제 타깃을 주는 걸로 보고 초강수를 쓴다고 했지만 저는 그 좀 무리수가 됐다 무리수 하니까 그 부분에서 역할을 군담에서 흔히 이제 좋은 경찰 나쁜 경찰 굿카, 패드카 그 당시에 북미 하노이 노딜 이후에 생긴 여러 가지 불만 이걸 이제 남측에다가 좀 정말 그대로 보여주고 보여주고 또 그걸 통해서 미국을 압박하는 나름대로 이제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추가적인 행동조치는 또 김정은 위원장이 나타나서 좋은 경찰 국합 역할을 하면서 하지 못하게 보류시켜놓고 지금까지 이제 현상을 유지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이후에도 김영철 부위원장 경영하고 김여정 제1부부장의 활동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건신 중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저는 좀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조금 풀린 게 아닌가 싶죠 최근에 와서 이제 다시 그 그 성명도 내고 했긴 했는데 경영하 외교부 장관이 이제 어디 가서 말한 거에 대해서 이제 김여정이 또 담아둬내고 이런 걸 보면 그렇지만 공개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북한 내부 하나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이른바 삼중고지 않습니까 기존의 대북 제재에 코로나19의 크물 피해 거기에다가 지금 보면은 통계 자료를 보면은 중국 러시아와의 무역도 굉장히 격감했고 지금 북한의 상황을 혹시 90년대 중반 이후에 고난의 행군과 조금 비교해 본다면 어떨까요 지금은 또 하나의 고난의 행군인 건 맞아요 또 하나의 고난의 행군이다 지난 연말에 정면돌파전 거기에 따르는 자력갱생을 선언했고 앞으로 또 한 번의 고난의 행군을 하자 그래서 80일 전투 속도전식으로 계속하고 있고 또 사실 고난의 행군도 실제로도 하고 있죠 백두산의 행군 많은 단위에서 항일무장투쟁 시기에 경험했던 백두산 칼바람 백두산 칼바람 코로나 와중에도 그런 제재나 또 셀프 봉쇄에 따르는 어려움을 내부 자원동원 그리고 내부 유동성 증가 이런 방식으로 어느 정도는 거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상청부 시장화가 진전되고 이렇게 되면서 특정한 돈주라든가 시장 세력이라고 할 만한 이런 특권층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익이 줄어들고 거기에 균열이 생길 수 있고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리만건 조직지도 부장을 해임하고 강등시킨 적이 있고 그다음에 농업 부장했던 박태덕도 해임시키고 그 밖에도 평양의 살림살이를 결정할 정도로 정치국 회의에서 아 그랬죠 그것도 참 그랬어요 인민들의, 평양 주민들의 의식주 문제 또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다 이건 선대 수령들부터 그건 아주 평양에 특별히 그런 시책을 펼치고 자원의 배분의 우선순위를 평양에 뒀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렵다는 건 진짜 어려운 거죠 그리고 계획된 평양종합병원 건설도 원래는 당창근 75도 정도 맞춰서 완공하기로 했는데 지금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갈마해안지구 관광지구 사업도 벌써 완공이 됐어야 된다는 소식이었고 평양의대에서 부장 비리 같은 내용이 있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내부의 어려움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다 지난번 당창근 75도 공개연설에서도 인민들의 생활에 대해서 일종의 북쪽 시구라면 자아 비판에 가까운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맙다는 표시와 함께 사실상 미안하다는 사과 표시도 했고 이럴 정도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 통계 수치로도 나타나니까요 수입 수출 관계로 보면 외화보유구가 정해져 있는 데서 연간 20억 이상의 외환수지 적자가 났는데 고갈되는 건 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분명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굶어 죽는 고난 행군하고는 좀 다른 그럼 여기서 뭐 지금 사실 미리 제가 드렸던 질문지 없는 질문 갑자기 하나 생각났는데요 뭐냐면 그러면 북쪽이 그렇게 힘들면 지금 이제 코로나도 뭐 우리는 하루에 지금 5만 건 이상 검사를 하는데 북쪽은 최근에서야 이제까지 해가지고 겨우 만 건 만 명 넘게 검사했다고 그러고 북쪽이 좀 코로나 상황도 안 좋을 텐데 그럼 저거 더 세게 제재해가지고 결국은 좀 무너뜨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른바 북한 붕괴론이 다시 혹시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거는 미국 측에서 하노이 노딜을 결정한 배경 속에 방금 말씀하신 그 가설이 깔려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미국 사실 코리안 미션 센터라고 그 센터가 앤드류 킴 앤드류 킴을 센터장으로 해서 봄페이오 CIA 국장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 때 그 미션이라는 게 결국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동안 안보리 제재 개별국가 제재 등을 통해서 관찰한 북한이 제재가 아프다 실제로 또 제재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 여기서 적당히 그 스몰 딜 형태로 타협을 했을 때 먹기 할 거다 그 결국은 제재 풀고 핵은 핵도로 받고 살아난다 그런데 완전히 핵을 포기한다는 빅딜 형태로 플러스 알파 5개 더 내놓고 이렇게 교환할 정도로 한다면 아 의지가 있구나 그러면 딜을 하고 테스트도 좀 해보고 그게 북쪽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더 세게 몰아붙인다 그러면 결국은 손 들고 나오거나 붕괴되거나 그럼 결국은 그게 이제 클린턴 행정부 때도 있었던 그리고 우리는 이제 YS 때부터 있었던 이른바 북한 붕괴론이 여전히 미국 쪽에는 살아있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붕괴를 인위적으로 시키는 붕괴론이 있고 특수공작을 한다든가 제재라는 방식으로 고통을 주고 손을 덜게 만드는 방식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미국의 신행정부 바이든 행정부도 제재는 풀지 않을 거예요 제재라는 수단은 유지할 건데 그래서 지금 관찰해 보면 북한과 미국이 서로 시간은 자기 편이라고 해요 지난번 열병식 때 김정은 위원장도 자기들은 제재 압박을 하면 우리의 핵능력은 늘어나고 자력갱생 할 수 있으니 시간은 우리 편이다 나를 믿고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고 지금 노 딜하고 지금까지 미국이 계속 핵능력이 고도화됨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진전시키지 않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시간의 자기 편이라고 물리적으로 수치적으로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북한은 손들 수밖에 없다 그런 과거의 경험을 보면 이제 2021년 얘기로 좀 넘어오겠는데 과거의 경험을 보면 아들 부시 때도 보면은 북한을 무너뜨리고 뭐 그리고 미국이 적극적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하여간 붕괴할 거다 라는 전망을 깔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거든요 그럼 지금 민주당이긴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도 그런 시각은 뭐 그게 아주 부시 행정부처럼 적극적으로 나타나서 그게 정책이 되느냐 요건 봐야겠지만 그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도 북한 붕괴론에 대한 이런 생각은 계속 깔고는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지금 이전에 오바마 행정부 때도 전략적인 얘기가 그 당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기다리는 그렇죠 그게 붕괴론 맞습니다 네 기본 가설을 깔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정권이 바뀌면 뭐 ABC니 ABT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 크린턴을 정부 부정하듯이 그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금도 바이든이 트럼프를 다 부정할 거 있다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아마 바이든 행정부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트럼프 정부 때 해오던 협상의 일부 전략적인 함의 갖고 있는 부분들은 그대로 개선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 대신에 방식을 좀 바꾼다는 정도로 봐야 될 겁니다 그 이미 이제 그전에는 비핵화라는 목표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 핵물이 완성을 해서 고도화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동결 통제 방식의 동결 통제 방식의 군축 형식의 감축시키는 방법 그리고 최종적으로 비핵화시키는 이런 아마 단계적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앞에 트럼프 행정부 때 했던 방식 모두를 부정하지는 않을 거라는 말 왜냐하면 이미 제재라는 그 틀은 아주 미국이 유리한 지금 어떻게 보면 트랩을 딱 짜놓고 짜놓고 그 그동안은 통제 가능한 위협 정도로 인식하고 했는데 북한이 이제 통제 불가능한 위협으로 약간 삐져나가는 버스 나가는 그런 정도의 단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삐져나가지 못하게 정도를 통제하면서 군비 통제하는 통제하면서 동결시킨 다음에 이제 시간을 갖고 좀 해결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그러니까 조금 정리를 하자면 대북 제재라는 것을 하나의 채찍으로 하면서 그 대북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고통을 느끼게 하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북한 붕괴론으로 또 갈지 뭐 그것까지는 아니고 북한이 그래도 핵도 고도화되어 있고 미국을 워싱턴과 뉴욕을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대화도 할 수 있는 요게 좀 병행은 가능해 보인다 그렇죠 이런 말씀인 거죠 그렇죠 조금 더 얘기를 여쭤봐야 되는데 여기서 21년 사자성어 잠깐 짧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쉬는 의미로 다른 거는 다 뭐라도 얘기할 수 있는데 사자성어 얘기하라니까 제일 골잡아 그래서 아주 어려운 걸 또 하나 찾아왔어요 전도요원 전도요원 앞으로 갈 길이 아득히 멀다 아하 올해가 올해가 그러니까 내년 2021년 정말 좀 만만치 않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역시 잘 될 때 잘해야 돼요 저는 아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2018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사실은 북한 지도자가 비핵화 의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비핵화는 아니고 조건부 비핵화에요 그렇죠 조건이 맞아야죠 조건 네 그러니까 그 조건은 그동안 자기들이 개발하는 이유 원인을 제거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원인이 북미 적대관계 미국이 적대시하지 않겠다 군사적 위협 과하지 않겠다 평화체제 이런 조건을 충족해주면 우리가 해결을 가질 이유가 없다 이런 조건인데 저는 자꾸 그 뒤에 완전한 비핵화 이쪽에 자꾸 무게중심을 두고 조건 충족에 실패했다 실패했다 저는 한국과 미국 모두 그거는 교환 프로세스로 봐야 되는데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장해제하라 그러면 안 하거든요 할 것 같으면 벌써 했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걸 교환프로세스로 봐야 되는데 FFVD니 뭐 CVID니 결국은 선비에 과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하니 북에서도 최고 지도자가 결심을 한다 해도 고난 행군까지 겪으면서 핵을 완성했는데 완성과 함께 버린다니까 그 밑에서 따라오겠어요 그게 형용 모순이 그렇죠 우리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랬어야 되는데 우리가 만나본 김정은 위원장은 군더더기 없는 비핵화를 약속했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미국에 전달하고 다만 그 앞에 조건부가 있다는 것도 전달을 했는데 그러면 그 이후 진행되는 프로세스에서 교환프로세스라는 의미의 로드맵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 과정을 보면 우리가 처음에 아주 촉진자 중재자로 잘 했어요 판문점 선언에 남북 합의에 잘 명문하지 않는 내용으로서 앞에 평화체제와 비핵화 맞습니다 이게 순서는 나열됐지만 내용은 교환인데 그래서 이걸 그대로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에도 그대로 이왕 사망을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이 그걸 포필라스로 해서 4개 기둥을 세웠다 그러니까 집을 짓는 과정에서 4개 기둥을 세워놓고 그래서 하노이에서 지붕을 이우고 이제 나머지 절차를 밟아나가는 로드맵을 만들어졌는데 사실상 기둥만 세우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를 부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게 그 기둥은 4개의 의제 합의한 거지 내용 구체적 내용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노동신문을 제가 찾아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를 가면서 우리가 이번에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이런 4가지 의제를 다루겠다고 했는데 곡의 순서도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앤드류 김이 그때 얼마 전에 어떤 신문사에 행사에 와서 한 걸 들었는데 판문제를 만나서도 합의문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싱가포르에서도 9시 회의인데 8시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북이 제안한 그 4가지 의제를 합의문으로 받고 나머지는 구두로 군사연습 하지 않겠다라든가 대화 과정에서 있었던 구두 내용을 그냥 사실상 약속으로 받아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쌍중단까지 간 거죠 핵미사일 실험과 군사연습 중단 같은 그런 정도까지는 서로 구두 약속을 해놓고 그 다음에 미국의 중간선거도 있었고 등등해서 타이밍을 제대로 못 닫고 있다가 9월에 우리가 평양 공동선언이라는 걸 했잖아요 네 919 공동선언 거기에서 이행노도맵의 초안을 만든 거예요 그게 내용은 참 좋았는데 좋았죠 그게 이제 영변핵단지 연구폐기와 상용조치 연락사무소 제재일보 해제 종전선언 이게 다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로드매를 만들어서 하노이에서 이거를 합의를 끌어내가지고 이게 이행을 시켰으면 많이 달라졌을텐데 지나간 얘기라 더 아쉽긴 한데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잘나갈 때 과속도를 내야 되는데 이게 서로 하면 신뢰가 상당히 좀 훼손되거나 지금은 그런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갈라니까 전도요원 그리고 또 상반기에는 뭐 여러가지 저쪽에 미국쪽에도 그렇죠 절차가 필요하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좀 갈 길을 봅니다 그 교수님 이제 북한학 전문가시니까 요거 또 뭐 현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 일주일 남짓 있으면 또 현안이 될 것 같은데 뭐 아주 중요한 질문은 아닙니다만 올해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2019년 연말에 28일부터 인가요 31일까지 해가지고 그 보고 전원회의 보고 길어져서 그냥 신년사 없이 넘어갔었는데 내년에 2021년 한 일주일 남짓 남았는데 신년사가 혹시 이번엔 어떨까요 신년사는 원래 하는게 정상이죠 그렇죠 근데 제가 여쭤보는게 8차 당대회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8차 당대회가 다소히 아직 확인이 잘 안된다고 그래요 한다고는 했고 연초에 한다고도 했고 그렇죠 또 거기에 맞추어서 그 당의 결정을 국가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한 최고인민회의도 하순 하순 그동안 한 이야기로 보면 12월 초 하기로 돼 있는데 그게 일월 초도 어느정도 초인지 정확히 알수uly 그래서 1월 8일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에 맞춰서 한다면 그 때까지 갈 거고요. 그렇다면 신년사는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지난번에 7개 5차 전원회의인가 그 연말에 한 거는 연말에 결국은 했고 1월 1일 바로 직전했기 때문에 그 전원회의 결과가 대체한 것처럼 돼버렸죠. 그 이상 나올 내용이 없으니까 대체 가능한데 이번의 경우는 당대회는 5년 계획을 세운 대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는 게 맞죠. 신년사도 있을 것 같긴 하다. 원칙적으로는 있는 게 맞는데 그건 두고 봐야겠죠. 그 일부에서는 그런데 지금 우리 교수님 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8차 당대회 일정이 계속 안 나온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아예 바이든 1월 20일에 취임하는데 바이든 취임식 그러니까 취임사를 보고서 그러고서 이게 또 당대회를 하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설득력이 높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취임사라는 건 말 그대로 원칙적인 방향만 얘기할 테고 꼭 취임사 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알 텐데 거꾸로 북이 당대를 먼저 하고 대미의 어떤 메시지를 선제적으로 던지고 그게 상호하는 어떤 반응이 또 있는지 보고 그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자주 제기지 못하지. 그렇죠. 스스로 자기들이 연체하겠다고 했고 그런데 미국에 취임을 보고하자 그건 우리식 해석이지. 일부 전문가가 또 그런 의견을 내시길래 우리식 해석이지. 북한식으로 해석하면 자주 제기지 못하지. 왜냐하면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놨는데 왜 저쪽 얘기를 먼저 듣고까지 기다렸다가 일정받고 그럼 하여간 지금 시점에서는 당대회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일단 조금 분류를 해서 북한 내부의 대내적인 메시지 또 대미, 대남 이렇게 조금 나눠본다면 조금 한번 전망을 좀 해주세요. 원래는 5년 단위이고 지난 2016년 5월에 7차 했으니까 보통 10월 당 참근일에 맞춰서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연초로 당기는 것은 정상국가화되는 느낌도 있긴 있어요. 모든 회계가 1월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최고인민회의도 4월에 했는데 1월로 당겨서 모든 일정을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를 1월로 맞춰서 국가계획이나 당의 어떤 전략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가자 그런 의미인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이미 지난해 연말에 발표했던 내용에 비춰보면 제재대 자력갱생의 정면돌파전이거든요. 장기전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외부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식의 계획을 세우겠다는 뜻이에요. 우리식 발전계획이죠. 그런 의미로 보면 뭔가 개혁개방이라든가 획기적인 어떤 변화를 기대할 만한 사실 기대 안합니다. 기대할 수도 없을 거고 그건 기대는 안 하는데 사실 제 느낌은 지난번에 비핵화를 전제로 한 발전계획 그게 2018년 4월에 했던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노선이잖아요. 그 노선은 대외관계를 풀고 경제를 발전시킨 전략인데 이 부분에서는 대외관계가 풀리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한 어떤 내부자원 동원이라든가 전통적인 사회주의 국가와의 어떤 관계 품다라든가 이런 방식의 다소 보수적인 내부혁신계획 조금 못한 표현입니다만 진짜로 그렇게 간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 북한인민들 참 볕들 날이 여전히 없겠네요 사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러면서도 그들 식의 인민들에게 무슨 시혜를 베푸는 이를테면 관광휴양 이런 거 많이 온천 갈마 금강산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외자유출하는 게 아니라 북한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민들에게 내부에서 그런 휴양도 즐기게 하면서 자기들만의 행을 가진 전략국가로서 자부심을 심어놓고 내부자원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충족시키면서 자기 길을 가겠다 그런 게 우리가 보기엔 좀 답답한 거죠 북한의 내부자원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는 거고 세상이 이렇게 빨리 바뀌는데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요 미국과 우리 한국 남쪽의 메시지가 그래도 좀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미국에 대해서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원장님 말씀은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데 조건이 맞으면 이게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거기서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게 남북관계가 조금은 그래도 좀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코로나로 지금 손을 못 잡고 있지만 코로나가 해결되면 언제라도 잡을 수 있다고 지난 열병실 연설에서 열어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언제라도 남북관계는 우리 민족끼리라든가 여러 가지 내부 통치 논리상 닫을 수는 없을 텐데 다만 내용적으로 보면 민족담론보다는 국가담론이 상당히 부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아마 국가담론에 근거한 전략국가의 어떤 지위나 거기에 맞는 새로운 국가관리체계라든가 발전 전략 이런 것을 만들어두고 남쪽이나 미국 쪽에서는 열어둘 그러니까 높아진 지위에 맞게 새로운 관계 설정을 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열어둘 거예요 열어두긴 열어둘 텐데 그러나 코로나가 아직도 진행형이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본격화될 때까지는 정책을 아직도 재검토하고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고 남북 사이에서도 아직 보건, 의료, 방역 이런 쪽에 협력이라는 부분은 열려 있을 거예요 계속 보면 이인영 장관이 계속 북쪽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백신 지원하겠다는 얘기까지 꺼냈고 근데 사실 지금 북쪽에서는 그 부분이 묵묵부답인데 이 백신 얘기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접종이 일부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는 이미 들어갔고 이 백신이 우리가 북한을 조금 대화 이런 쪽으로 땡기는데 좀 도움이 돼야겠죠 백신은 사실 우리도 아직 어려운 조건인다 이게 또 말이 좀 조심스럽네요 그래서 그게 우리보다는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가 중국, 러시아 백신 외교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같은 사회주의 국가이고 요청하면 중국, 러시아는 아직도 검증은 덜 돼도 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규모 접종이 이미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특히 중국 쪽에서 백신을 통한 우방기 환기 그리고 미중 간의 전략 경쟁 구도 아래서 북한 관리 이런 쪽으로 서두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인데 사실은 지금 미국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또 질문을 해보니까 백신을 북한에 지원하면서 대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낸 전문가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쪽에서? 아니 미국 전문가들 중에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미국이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백신을 지원해야 된다 그렇죠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지금 근데 이제 원장님 말씀대로 중국이 이렇게 대규모로 지원을 해버리면 사실 우리로서는 하나의 레버리지 지렛대가 될 수 있는 사실 우리가 이제 과거 경험으로 보면 김대중 정부 때 보면 쌀과 비료 지원을 시작을 해가지고 북한과의 대화를 좀 틀려고 했고 그게 지렛대가 됐던 건데 백신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세계 백신 공급을 하는 코백스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런 기구를 통해서 약간의 우회 지원 우리가 그 자금을 필요한 기금을 제공하고 북이 우리 단독으로 주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마음을 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뢰를 쌓을 때까지 국제 그런 기구들을 통해서 지원을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생색 낼 필요는 없다고 봐요 신뢰를 쌓으려면 그래도 나중에 도움을 받는 쪽은 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국내 여론도 또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직접 지원 방식도 가능하다면 하는 게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차라리 세계보건기구를 통해 하든 국제 백신 관련 기구를 통하든 그런 쪽을 통해서 지원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쌓을 5만 돈 지원도 지금 받고 있지 않는데 이후에 WFP를 통해서 영양 지원하는 국제 컨소시엄 프로그램은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천만 달러 승인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직은 좀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하다가 어느 정도 시기에 지금은 아마 정상들이 풀어야 될 거예요 아까도 밑에서 지금 역할 분담해서 악역을 한 사람들하고 바로 이렇게 풀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 위에 국합 역할을 하는 쪽과 우리 정상 수준에서 이걸 풀고 과거에 그런 불편한 관계를 풀고 관계 설정을 하고 할 때까지는 직접 지원 노력은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국제 관련 기구를 통해서 조금 규모를 저는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만 이 질문 조금 드려야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출범을 한다고 해도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장 코로나 문제 있죠 경제 문제 있죠 인종차별 같은 국론통합 문제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러시아에 집중적인 해킹 공격을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중국 문제 대중 정책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또 있고 이란 핵 문제 있고 동맹과의 복원 리더십 지도력 복원 이런 문제가 있고 이것만 생각해도 북한 문제 조금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낄 수 있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나한테 관심이 너무 없는데 하면서 뭔가를 또 이렇게 쏘는 거 아니냐 이른바 도발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어요 사실 그게 어느 정도 현실적일지 모르겠지만 원장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럼 패턴을 갖고 많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핵 개발 단계에서 과거 미국 조건 교체기 때 계속 그런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연장설에서 보면 지금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은 핵 보유국이라고 스스로 선언했고 외부 세계에서도 북한 핵 능력에 어느 정도의 보유국으로서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봐요 그렇죠 최근에 미국도 정권 교체기 때 미국 전문가들하고 우리도 화상 세미나 같은 걸 많이 해보면 미국의 전문가들 아주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20기에서 30기 아주 좀 많이 보는 분들은 100기까지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군사 전문학자인 브루스 베넥 같은 분은 그렇게까지도 해군 대학교 랜드 연구소에 있는 그런 분들 그렇게까지 보는데 어쨌든 적게 20기에서 많게 60기 정도 그리고 다른 능력도 웬만큼 갖추고 있는데 다만 ICBM 또 SLBM 이 부분이 완성은 안 됐다고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추가 실험 또 단거리 발사체 이런 부분은 김정은 위원장 시대에 와서는 새로운 무기 체계가 개발되면 곧바로 실험해서 보고 싶어요 바로 바로 하더라고요 그거는 거의 새로운 무기가 개발됐다는 보고 오려면 그냥 그대로 보자 이렇게 되는 거기에 있어서 단거리 발사체 부분은 장담할 수 없지만 지금 트럼프 임기 중에는 사실상 못할 거고요 두구더나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하고 있는 상황에 뭔가 먹잇감을 찾고 있는데 거기에 북한식 표현으로 섭쥐고 불에 뛰어들 이유는 없잖아요 기름지고 그런 거고 또 전략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그런 도발이 어떤 이득이 있는가 우리가 냉철하게 보고 또 계산해 봐야 될 거고 저는 크게 득될 게 없다고 보고 지금 이제 일체 발언을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그렇게 하고요 아주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김정은 위원장 수준에서 상황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은 과거와는 좀 다를 거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질문이어야 되는데 미중관계가 참 우리 한반도에 정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미 미치고 있고 그 전에는 그래도 대북정책, 북한 핵문제 이게 미중관계와는 조금 별도로 움직이는 측면이 있어 보였는데 갈수록 미중 대결 속에 이게 특히 미국의 이른바 인도태평양 전략 그 하위 단위로 미국의 대북정책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약간 추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 부분 조금 한번 짚어주시죠 이전에도 미중 전략 구도에서 한반도 문제가 다뤄졌다고 봐야 되죠 이전에도 북한 핵문제가 해결 안 된 것도 사실은 미국의 대중국 전략, 동아태 전략 속에 북한 위협론을 통한 대중국 전략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북한이란 위협국가가 있다는 걸 계속 남겨놔야 중국을 견제하고 군사적으로 견제하고 포위하기는 쉽다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이라든가 사드 같은 그런데 그때는 그게 통제 가능한 위협으로 생각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통제 불가능한 위협으로 삐져나가 버린 거잖아요 그렇지만 북한 핵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이나 미국이나 모두 그렇게 전략적으로 유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북핵 불용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대해서는 미중이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있긴 해도 또 그 틀에서 보더라도 북핵 문제는 두 대국 모두 북한의 보유는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저는 그렇게 불리하지 않을 거라고 해요 오히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입지도 어느 편에 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미국에 줄 서야 된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이다 난 그걸 다 틀렸다고 봐요 우리 국익에 맞게 전략적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 또 국가 이익에 따라서 가치 균형이랄까 이런 걸 찾아서 나가면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건 우리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그동안 제가 이렇게 북한을 오래 관찰해 보면 이런 여러 변수에서 가장 큰 행위자는 북한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하고요 상대에 그런데 그 의도를 잘 알고 우리의 의도대로 이걸 끌고 나와야 되는데 그 노력에 인내심이 부족했고 관련 국가들도 계속 정권 교체라든가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지금 다시 세팅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관찰해 보면 리셋 바이든 시대에 리셋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북한도 아마 당대회 때 북한식 리셋을 할 거라고 봐요 할 거라고 봐요 그래야 되면 한국 정부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그 방식이 있고 또 새로운 리셋되는 환경이 있으니까 여기에 창의적인 안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주변 국가들과 협력해서 이 프로세스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아까 공던탑 무너졌다 했지만 다시 쌓아서 완성을 해서 마지막 한 삽을 띄워서 이 탑을 완성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김정환 기자의 통일 압수다 3회 2020년 한 해 이렇게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공휴일관 이거를 우리가 잘 또 교훈으로 삼아서 2021년 전도 요원 쉽지는 않지만 또 잘 풀어가는 이런 전략적 사고 전략적 지혜라고 할까요 이런 걸 좀 잘 찾아야겠다 싶습니다 아이고 원장님 긴 시간 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3회 조금 길었는데요 그래도 좀 끝까지 잘 좀 봐주시면 그리고 이렇게 또 같이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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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